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클라우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영주입니다 요즘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이라는 기술 트렌드가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SDV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로 핫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 또는 굴러가는 컴퓨터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기존에 자동차가 단순하게 운송의 수단이었다면 다양한 IT 기술과 접목하면서 스마트 모빌리티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이 클라우드와 떼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스마트 모빌리티도 클라우드와 떼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저희는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그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V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커넥티드카 서비스일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리모트 앱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닫고 한다든지 추운 겨울에 히터를 미리 틀어놓고 자동차로 간다든지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차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기능에서 또 요즘에는 또 원격에서 자동차를 진단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 저희 현대 자동차 그룹, 현대, 기아, 제니시스에서도 그런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부분의 서비스는 저희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H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현대 자동차가 처음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출시한 건 한국에서 2003년경이었습니다 점점점 진화하면서 지금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등 52개국 이상에서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희가 2018년도에 100만 명을, 100만 대의 차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2023년에는 천만을 돌파했고 2026년도에는 2천만 대의 차를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커넥티드카 서비스가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 말은 것은 자동차가 잘 팔린다는 얘기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얘기인데 저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용자, 그리고 다양하게 늘어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명절이나 동절기, 하절기에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요청들 폭발적인 요청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SDV를 지원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개발을 시작했고 이제 오늘 2024년까지 저희의 전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 High Availability, 데이터 센터 레벨에서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수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와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Large Scale Network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하나가 큰 변수가 차량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클라우드가 받아서 분석 또는 AI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Automation입니다 아마 운영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요 휴먼 에러나 아니면 운영 코스트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동화를 모든 영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니터링입니다 저희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스템과 하드베어의 Observability를 강화하고 이상 증상을 빨리 디테크해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에 집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재화였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내재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저희들은 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H클라우드의 프로덕트들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인하우스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양산, 인프로덕션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니터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클라우드와치와 같은 그런 솔루션들 H클라우드의 모니터나 또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모니터링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H클라우드와처 그런 기능들을 개발했고 또 차량에서 수집되는 많은 비정형 데이터들을 모아서 단일한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들이 수백기가의 리드라이트 풋갯을 리퀘스트들이 오기 때문에 그 앞단에서 로드 밸런싱 해줄 수 있는 로드 밸런서를 EBF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아마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컴퓨터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어메탈, 베어메탈의 경우에는 From the bottom, 밑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코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베어메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두 번째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쿠버네티스와 렌처를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M, VM은 오픈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마 오픈 스택으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저희 H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마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앱스트랙트한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복수의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각 리즌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오픈 스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데이터 센터는 3ms 이내의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가지는 두 개의 복수 센터를 선정하고 이를 하나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처럼 만들고 이걸 하나의 오픈 스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죽어도 VM의 라이프 사이클을 매니지먼트 하기에는 문제가 없도록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즌이 구성이 되고 나면은 글로벌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각 리즌들을 모아서 통합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만들었고 각각의 리즌의 오픈 스택과 통신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REST API 기반으로 통신을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오픈 스택 기반으로 해서 V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VM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픈 인프라 파운데이션과 오픈 스택 프로젝트 커뮤니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저희는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글로벌하게 50개국 이상의 커넥티드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현재 글로벌 4개의 리즌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싱가포르의 APEC을 아시아 퍼시픽을 커버하기 위해서 첫 번째 리즌을 런칭했고 22년도에 한국 그리고 미국 23년도에 유럽을 런칭해서 지금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희 H클라우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얼마나 규모인지 품질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차량 대수는 글로벌하게 천만대 이상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대 이상의 컴퓨트 노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 2000개 이상의 VM을 서비스하고 있고 블록 스토리지나 파일 스토리지나 이런 형태로 10페타 이상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입자가 계속 증가하면은 디피컬티, 어려움들은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H클라우드를 런칭한 22년 서비스들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된 22년, 23년으로 봤을 때 점점 품질이 증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애 발생 빈도가 줄었고 장애 발생 시간이 줄었고 또 사용자가 느끼는 퀄리티, 서비스 품질 지수도 체감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품질 지표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어떻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이디 파워라고 해서 미국에서 자동차를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 품질 지수를 측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커넥티드가 서비스를 저희 H클라우드에 23년의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 발표된 제이디 파워에서 저희 현대 기아 제네시스의 품질 지표를 간단하게 가져왔습니다 2023년 IC라고 하면 가솔린 자동차를 얘기하는데요 현대가 매스 프로덕트에선 1위를 차지했고 기아가 4위, 제니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24년 되는 전기차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리포트 소비자 만족 지수를 측정한 거에 의하면 현대가 1위, 기아가 2위, 제니시스가 전기차에서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탑 레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0위권 정도의 순이었는데 저희 클라우드를 만들고 서비스를 올리면서 품질 지수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들었던 여러가지 프로덕트 그리고 품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라는 것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용자의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기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